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우리 3월의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말씀 가운데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일 본문에서 우리는 쌍둥이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가 불같이 분노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에서는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이 못된 교활한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일을 갑니다 큰아들의 무서운 성장으로 잘 알고 있던 엄마 리브가는 이야기를 엿듣고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야곱을 재촉해서 자신의 친정이 있는 모나먼 하란 땅으로 피신시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으니까 장교리 여행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야곱은 그날 밤으로 도망자가 되어서 집을 떠납니다 그렇게 집을 떠났는데 10절에 나오는 부엘세바에서 야곱의 집이 있던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가 800km 정도 되는 큰 먼 거리입니다 가다가 한 곳에 머물렀을 때 해가 졌다고 했는데 19절에서 이 한 곳이 루스라는 곳으로 밝혀지죠 부엘세바에서 루스까지만 해도 8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온 거리는 아니고요 한 며칠 걸려서 달려온 것 같습니다 코에 단내가 나도록 형 에서의 추격을 피해서 달려왔으니까 굉장히 심신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유숙을 하는데 히브리어로 유숙은 여기서 쓰는 유숙이란 단어는 나그네가 그냥 길에 턱 엎어져서 자기 겉옷으로 몸을 덮고 밤을 지새우는 것을 가르칩니다 보통 나그네들이 이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광냐의 밤이 엄청나게 춥습니다 때로는 영도 밑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질 정도로 추운데다가 유다광냐가 무서운 독충과 야생동물이 그리고 강도가 수시로 출몰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지가 나면 나그네들은 어떤 마을을 찾아서 여관에 들어가서 묵지 이렇게 밖에서 자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너무 피곤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에서의 추격돼 눈을 피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성읍에 들어가지 않고 광냐 한복판에서 그냥 퍽 쓰러져서 잠을 청합니다 야곱이 성경에 보니까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다고 했죠 그 말 한마디로 그의 지금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때까지 돌베개는커녕 나무깃베개도 베어본 적이 없습니다 70평생을 그는 부잣집에 엄마 사랑받는 도련님으로 70인데 도련님으로 살아왔어요 최고급 외재베개만 베고 폭신한 이불에 자던 야곱이 처음으로 집을 떠나 거친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돌은 발로 차는 거고 깔고 앉을 때 쓰는 거지 귀한 얼굴을 대고 자는 베개가 아닙니다 돌베개라도 베어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야곱이 지금 인생이 공고하다는 거예요 철형하다는 거예요 형은 언제 쫓아와서 자기 죽일지 모르고 또 삼촌의 집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먼 타양이고 뒤가 불안하고 앞날도 두렵고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돌베개는 야곱의 이 모든 곤고한 인생을 상징합니다 외로움이 뼛속같이 스며들었을 것이고 한없이 서글펐을 것입니다 사랑받으며 지금까지 편하게 살아왔던 야곱은 자기의 처지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불쌍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렇게 몸과 마음이 가난해질 때 참 희한하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직장도 잃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떠나고 아무것도 내게 남은 것이 없을 때 주님 한 분만이 내 곁에 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야곱이 모든 걸 읽고 잠이 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환상을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일단 꿈을 꾸려면 잠이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 우리가 걱정하고 회의하고 쫓아다닐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싶으면 자야 돼요 잠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설칠 때는 하나님의 꿈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 잠이 들고 안식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 인생의 후반전의 축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세상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조급함 뿐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나섰어요 단파죽으로 형 속이고 양토로수로 아버지 속이고 자기 힘으로 꿈을 이루려고 몸부림쳤을 때 야곱은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 힘으로 몸부림치던 인생에 지쳐서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드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 하나님에게 나를 온전히 맡긴다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안식은 하나님의 자녀의 손에 쥐어준 놀라운 영적인 무기인 거예요 우리가 안식할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싸우겠다는 조급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귀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설칠 때보다 아버지의 품에 안식할 때 더 무서워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꿈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걱정하고 시끄럽게 불평불만을 내뱉고 이것저것 들쑤시며 의미 없는 발버둥을 칠 때는 결코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실 수가 없어요 어느 시점에서는 지쳐서 쓰러지더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들어야 합니다 안식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늘의 꿈을 보게 될 것입니다 12절 읽습니다 꿈에 본 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를 봤는데 이게 보통 사닥다리가 아니라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쫙 연결된 사닥다리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이렇게 긴 사닥다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저 63빌딩 롯데타워보다 몇십 배 높이의 사닥다리가 하늘로 쫙 뻗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힌 환상을 본 거예요 야곱이 처음에 야곱이 하늘을 봤을 때는 야 하늘이 참 높고 나에게는 너무나 멀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닥다리가 딱 놓이는 순간 어? 하늘로 가는 길이 있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이 내게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거라는 사실입니다 얼핏 보면 누가 땅에서 하늘로 가는 사닥다리를 놓은 것 같은데 그 어떤 인간도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바벨탑으로 시도하다가 인간은 실패했죠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하늘을 갈 수는 없고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간에게 내려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러 내려오신 거야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 주신 은혜의 사닥다리입니다 야곱과 교제하기 위해서 높으신 하나님이 다리를 놔주신 거예요 야곱은 이 은혜의 사닥다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아 놓고도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급하게 이루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술수 쓰는 건 세상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닥다리는 계속해서 야곱에게 걸쳐져 있었어요 야곱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한 길이 먼지가 쌓인 길이 아니고 액티브하게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열려있는 길임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메신저를 보내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고 계셨고 야곱의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계시는 아주 액티브한 연결선이었어요 다만 이때까지 야곱이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날마다 뜨는 딸이 이렇게 좋은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왜 하나님의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이 사닥다리를 예전에는 몰랐냐 하면 야곱이 너무 자아가 세요 너무 가진 게 많아요 자기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늘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 다가오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부부관계가 위기에 처하고 자식이 사고를 치는 엄청난 시련에 부딪혀서 인생이 난장판이 된 뒤에야 우리가 눈을 뜨면 우리 옆에 와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속임수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했지만 그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그 보기 좋다는 것만 알 뿐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의 지금 초점은 항상 땅의 것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은 지금 직접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자신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실체를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이 힘든 순간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고 홀로 섰을 때 여러분이 속마음을 나누었던 사람들마저 여러분을 떠나버렸을 때 그때서야 웰컴 투 헤븐입니다 하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아니 항상 계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암호아무게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그동안 네가 너무 바빴구나 네가 너무 교만하고 너무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니까 나를 잊은 채 살아왔지 너와 내가 만나는 자리에는 항상 먼지가 쌓여 있었지 그러나 나는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지금 너무 힘들지? 걱정하지 마 지금부터라도 내 손을 잡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38장 또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로 들은 찬송가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한국 성도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인데요 1841년에 이 찬송가가 작사된 배경에도 야곱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2절 가사를 보면은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라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그 세라 아덤스처럼 야곱의 돌베개 베는 것 같은 인생의 모든 것을 읽고 외로운 힘든 시즌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설교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세상에서 꾸었던 여러분이 꾸었던 모든 꿈들이 무너지는 아픈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다면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늘의 꿈을 여러분에게 야곱처럼 보여주시기를 추천합니다 야곱이 본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인자 위에,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 가고 싶었지만 자기의 신세가 너무 비참하니까 존귀하신 하늘의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가 하나님에서부터 놓여져서 야곱에게로 왔어요 죄 많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멀리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쑥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늘의 문을 열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순간 그에게 소망이 시작될 것입니다 유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하늘로 연결하는 유일한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야곱은 자기는 전혀 몰랐지만 구약 사람이 장차옷이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12절 13절에 야곱이 보았다는 말이 세 번 영거프 스트레이트로 나옵니다 야곱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지금 본다는 것은 야곱이 노력해서 본 게 아니라 보여진 거예요 개시는 우리가 노력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것은 완전히 수동체입니다 야곱은 이때까지 자기가 항상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속이고 자기가 난리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무리수를 두다가 항상 사태를 악화시켜 왔는데 지금 여기서 야곱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지치고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죽어라고 하늘을 보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땅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걸고 하늘을 보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비전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야곱에게 오시더니 이제는 야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도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오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선에게 줄이니 네 자선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선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고 야곱이 누구인지를 야곱에게 알려주셨어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곱아 너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와 상관있는 존재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과거 속에 하나님은 늘 계셨던 분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하나하나 다 그분의 가슴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삭을 언급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너의 조상들이 어려움 속에 나를 신뢰해서 축복을 받았듯이 너도 이제 약속을 믿고 축복을 받게 될 것이란 뜻이에요 야곱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그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났어요 간접개시와 직통개시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호랑이에 대해서 듣는 거하고 직접 호랑이랑 마주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흐르는 이 믿음의 계보의 부계자야 너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 흐르고 있는 약속의 자손이야 이제 너도 이 놀라운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체험으로 확인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후반전에서도 인생 후반전에서도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 말씀이 없었으면 야곱은 그냥 노숙자예요 그런데 누워있는 그 땅이 그 사람 거면 이 사람은 노숙자 아니에요 엄청난 사람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가난한 땅 전체가 네 것이 될 것이다 형을 두 번이나 속이고 도망친 야곱을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대신 위로하시고 믿음의 가문이 누리는 엄청난 복을 너에게도 주겠다고 하십니다 너는 이 축복의 자손이니까 기죽지 말라고 하세요 너의 미래는 내가 보장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은 100%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잠들기 전까지 야곱의 생각은 온통 과거에 메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인 죄책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형 애서에 대한 두려움과 열등감 자기 때문에 울고 있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전부 다 과거의 아픔들이 계속해서 야곱의 마음에 맴돌고 있어요 이것이 땅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항상 과거지향적이에요 항상 상처가 많고요 항상 과거의 역사를 되씹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이 환상이나 말씀 중에는 과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새로운 미래를 보여줄 뿐이에요 하늘의 사람은 미래를 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야곱처럼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현재가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이전 것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지나갔다 이제 내가 너에게 새것을 열어줄 것이다 과거가 아무리 고통스러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다 덮으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축복의 미래로 돌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닌 미래의 약속에 의해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과거는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그 어떤 인간도 과거를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이 정리하실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로 뛰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추건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도 주지 않았던 축복입니다 이삭에게도 주지 않았던 축복인데 야곱에 대해 하나님이 얹어주신 특별한 축복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일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야곱이 본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그냥 텅 비어 있지 않았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러 내려오고 또 땅의 기도를 전달하러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천사들을 보내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영의 눈을 들어보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 황성한 일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될 텐데 실상은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섬겨주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서 섬겨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주님께서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데 야곱의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섬김이 얼마나 엄청난지 얼마나 지속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것 딱 두 가지가 지금 이거예요 항상 애서의 칼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을 떠나면 나는 언제 돌아올 것인가 이 걱정이 태산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약속의 땅으로 너는 돌아오는 것이 나의 섭니다 이것을 확신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야곱이 가장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을 전국을 찔러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오늘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너무나 잘하고 계셨어요 야곱은 지금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형을 속인 사기꾼으로 도망자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이 사기꾼을 우주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을 것이다 이 땅도 너에게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은 자기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축복이란 이런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야곱은 눈물이 왈칵 쏟았을 것입니다 별은 낮에도 있는데 밤에만 밝게 보여요 편안한 장막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좋으심을 야곱은 이 힘든 거친 광라의 도피 생활에서 뜨겁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고 꿈에서 벌떡 깨어 일어나죠 16절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하나님을 만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내 바로 옆에 계셨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곁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자각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요 듣는 사람이 없어도 간증을 해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목사도 했는데 하나님을 몰랐구나 이 체험을 툭 터지는 거예요 인생의 바닥을 치게 되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서 이런 놀라운 감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죄인 야곱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때 광야에 돌비게 배던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죠 17절 읽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늘의 문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야 구약시대에는요 이 하늘문이라는 단어를 거의 쓴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문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지 구약시대에는 하늘문이 대부분 닫혀 있었어요 하늘 가는 길도 희미했고 하늘나라를 찾으려고 관심을 쏟는 자도 적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 아브라함 전부 하늘문이 열리는 환상을 본 사람은 없는데 이 죄 많은 도망자 야곱이 처음으로 본 거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17절에 보면 야곱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영거프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입술에 언어가 얼어붙어버려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체험한 그 자리를 기념하기로 합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도라 베델은 하우스 오브 갓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졸지에 그 광량 그 스팟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예배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 베델이 앞으로 굉장히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중요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첫사랑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할 때 항상 베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델은 오래전 아브라함이 처음 재단을 쌓은 곳인데 야곱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야곱이 흘려보내지 않고 거기서 돌을 쌓았고 영적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기의 평생에 딱 간직할 영적인 좌표로 이 베델을 새긴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던 그 시절에 돌베개 배든 그 자리에서 하늘의 환상을 본 그곳에서 야곱이 한없이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리던 그곳이 베델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야곱이 앞으로 인생 후반전에 베델의 스피릿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이 베델은 앞으로 야곱의 남은 생애 동안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고향이 됩니다 열두 제자에게 항상 갈릴리가 영적인 고향이었던 것처럼 이 베델이 그렇게 야곱에게 소중한 곳이 됩니다 야곱은 이 베델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소원 기도를 합니다 소원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시키지 않았는데 툭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적용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환상을 본 것만으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환상을 제대로 본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자기의 삶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적용이 있어야 돼요 소원은 쉽게 말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구체적인 적용을 선포합니다 20절 22절 읽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서 잘못 잃으면 야곱이 조건부 딜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렇게 잘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우리는 조건부적인 하나님과 협상을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코 본문의 맥락이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제대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니 나는 그 약속을 믿고 나도 이런저런 소원을 합니다 그 뜻이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약속의 신실함이 확실하니까 이 약속에 근거해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늘과 땅을 딱 연결하는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소원이 세 가지죠 첫째는 평생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죠 내 인생에 다른 우상을 두지 않겠다 둘째는 지금은 도망자 신세라 이렇게 돌을 대충 쌓아서 이 자리를 기념하지만 돌아오면 정식으로 이곳에 예배처를 세워서 나와 옛 자손이 항상 영적인 기념비 같은 예배 장소를 여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곳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룩한 포털이 될 것이다 나는 땅에 살지만 항상 하늘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자가 되겠다는 헌신이에요 셋째는 11조 드리겠다 이것은 야곱의 물질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모든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로 감사로 선포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소원을 보면 놀랍습니다 누가 야곱에게 11조 가르쳐 주었나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최초로 11조 드린 것 뿐인데 그런데 11조 헌신이 툭 나와요 누가 야곱에게 예배처 세우는 문제 가르쳐 주었나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베데레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입에서 그런 소원이 툭툭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이 성령 체험하고 나면요 평상시 맨정신으로 하지 못할 소원이 나와요 이게 야곱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야곱 안에 역사하고 계신 이제 성령께서 그를 주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기특한 생각을 하게 하시고 새벽기도 하겠다든지 성령의 말과 행동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11조를 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예배처를 삼는 이 모든 헌신은 성령께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에게 툭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때까지 지금까지 누워있던 곳이 지금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앞으로 성경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많이 거명되는 베델이 돼요 앞으로 구약 성경 찾아보세요 예루살렘 다음으로 베델 이야기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술에 계속 나옵니다 왜 이 베델이 특별합니까? 우리 인생 최악의 순간에 최고의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 때문이에요 폭포는 꺾이는 각이 심할수록 떨어지는 임팩트가 크죠 우리의 인생이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그 최악의 순간에 인생 모든 불이 꺼져버린 그 순간이 우리의 베델의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베델의 간증이 있어요 어떤 분은 죽을 병에 걸린 병상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적의 베델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성도분은 암선고를 받고 50대 나이에 6개월 암선고를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나서는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시면서 병동에 저 따라다니면서 다른 암환자들한테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던지 수십 명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하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어떤 분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추운 겨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게 춥던 그 감방에서 성경을 읽고 성령 체험을 했어요 몸이 불같이 뜨거워져서 수많은 동료 수감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 감방이 그분의 평생 잊지 못할 은혜의 베델이 되었습니다 어떤 우리 성도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고시촌 쪽방 있죠 한 명 들어가도 간신히 몸을 들기도 힘든 거기에 4인 가족이 들어가 살았어요 가족들이 동반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힘이 들을 때가 있었는데 그 쪽방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 고시촌 쪽방이 그 가족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은혜의 베델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에게 격렬하게 반항하고 가출해버린 자녀 때문에 소가리를 했습니다 자녀의 빈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이 아이를 명문대 보내기 위해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주면서 한 번도 이 자녀에게 제대로 예배하는 걸 가르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면서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그 자녀의 빈방이 이 부모의 베델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베델의 순간을 만들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절망적이고 힘든 시즌을 지금 지나고 있다면 지금은 절망의 때가 아니고 하늘의 문을 열 때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쓰러지십시오 예수의 임지 앞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이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사닥다리를 놔주실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로 오셔서 여러분의 부서진 인생을 고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베델을 지금 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던 그 베델이 하늘의 문을 여는 축복의 예배처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절망의 순간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의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